짠 지니어스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제가 여태껏 피규어 개봉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피규어를 개봉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태엽을 감거나 제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줘야지만 움직이는 그런 피규어들은 있었지만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피규어들을 개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지니어스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아볼 이 장난감은 이름을 부르면 반응도 하고요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불빛도 내는 아주 영리한 그런 장난감들입니다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고 빛나면 대답을 하는 헬로 이브이 헬로 피카츄 개봉하기 움직이는 피카츄 이브이는 8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대답, 노래, 썬더볼트, 싫음, 동의하기, 웃음, 기다림, 잠듬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빨리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피카츄 안녕 자 이렇게 몸통이 약간 이렇게 좀 분리된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켜면 반응을 하는 거겠죠 자 켰습니다 피카츄 피카츄 아 배터리를 넣어야 된대요 아 심지어 여기 십자드라이버 필요해 십자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피카츄의 똥구멍을 열어줍니다 오 열렸습니다 피카츄의 똥구멍을 여니까 이렇게 똥구멍이나 자 여기에 트리플 A 건전지 두 개를 넣어주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엉덩이를 조여주면 자 이제 정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피카츄를 켜볼게요 오오오오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너무 있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피카츄 피카츄 오와 나 여기 있는데 피카츄 아니 나 여기 있다고 피카츄 여기를 봐봐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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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좀 노답인데요 얘 아니 피카츄 나 여기 있어 요길 봐봐 피카츄 피카츄 지우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피카츄 어 그래 날 봤어 어 날 저기 날 한번만 더 봐줄래 피카츄 피카츄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8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8가지 반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답인데요 자 피카츄 피카츄 대답해봐 피카츄 노래 불러봐 굉장히 성질이 드럽습니다 피카츄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좀 누르라고 해줘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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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말도 안 듣는 피카츄를 개봉했고요 자 그 다음은 그래도 말 잘 들을 것 같은 우리 홀로 이브이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이도 이렇게 피카츄처럼 목이 잘 돌아갔는데요 역시나 여기 또 꼴을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브이도 볼이 빨개졌어요 이브이는 내 말 잘 듣길 바라며 오 나 쳐다봤어 이브이? 아니 나 여기 있잖아 이브이 나봐봐 이브이 나봐봐 여기 봐봐 오 말 잘 듣는구나 너는 너는 말 잘 듣는구나 오 이렇게 고개도 겨끙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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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구치 잘한다 구치구치구치 구치구치 오 구치구치구치 구치구치 오 잘했어 오 오 고개 갸우뚱했어 그 강아지 처음 키울 때 이렇게 훈련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브이도 총 8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답 노래 화내기 싫음 궁금해하기 웃음 재채기 응원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똑똑똑똑똑 노래 한번 불러줄래 방금 이브이가 노래 부른거에요 이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니 좋아요 누르라니까 뭐 싫어해 인마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 지우겠습니다 어 어 자 이브이 야 기억을 지우고 왔는데 싫다고 하면 어떡해 인마 이브이 재채기 해봐 재채기 이브이 응원해줘 응원해줘 응원 응 응원 응원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이브이 응 그랬죠 그랬죠 이브이 이브이 아 하하하하하하 옛날에는 포켓몬스터 보면서 나도 지우처럼 포켓몬 마스터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전래절래 전래절래 어 얘네 너무 말도 안 듣고 하하하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셨을 이 두 친구를 동시에 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카츄 온 이브이 온 하하하하하하 얘네들이 대화해 지금 하하하하하하 얘가 낸 소리에 얘가 반응하고 얘가 낸 소리에 얘가 반응을 해요 하하하하하하 어 피카츄 얘기 다 안 했대요 얘들아 나 배고파 아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영상 조회수 10만 넘을까? 오 오 오 10만 넘는데요 오 10만 넘을 것 같아? 오 정말?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은 하하하하하하 이브이 와 피카츄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방 같은 곳에 이렇게 걸어서 짠 이렇게 걸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피카츄 하하하하하하 난리났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아니기는 아 여기가 불편해? 아 여기서 내려오고 싶어? 어 알겠어 알겠어 내려줄게 하하하하하하 짠 형 지니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헬로 피카츄와 헬로이블리를 개봉해서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역시나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피규어여가지고 재미있기는 했는데 조금만 말을 해도 막 반응을 하니까 제가 촬영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싶은 피규어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도어러블 랜덤 피규어를 구매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에 저를 닮은 캐릭터가 추천 영상 선물을 들고 올거에요 과연 어떤 영상을 추천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재미있는 피규어 개봉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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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